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read the classics 영어로 고전읽기 첫 수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지금 이제 돼지 그림이 보이시죠 조지 오웰의 animal farm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첫 수업이니까 작가도 좀 소개 드리고 나 등장인물이 뭔지 뭐 이렇게 좀 가보겠습니다 음 작가는 이제 꽤 잘생긴 그렇죠 근데 이분이 50살 밖에 못 사셨더라구요 1903년에서 1950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책은 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때 45년이면 이제 2차 대전을 다들 겪은 때였고 이분 참전도 하시고 해서 그 전쟁의 참상 또 스탈린의 제가 소개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45년에 동물농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 출판하시고 그 후에 몇 년 후에는 그 유명한 또 다른 작품 1984년도 이제 이분이 쓰셨습니다 등장인물은요 이게 챕터 1에서 동물농장 전체의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미스터 잔스 미스터 미스 잔스 이분들은 이제 이 농장의 원래 주인이에요 사람이죠 근데 챕터 1에 나오는 올드 메이저라고 하는 돼지가 오늘 우리가 읽을 챕터 1에서 이 동물들한테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 혁명을 일으키자 라고 하는 그 혁명의 염원을 불어넣는 인물이 올드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돼지들 고양이 개 뭐 온갖 동물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말들이 이제 이 책에 세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박설 클러버 이 이름은 이제 끝까지 계속 나오는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챕터 1에 벌써 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미스터 잔스와 미스 잔스는 이 동물농장이 되기 전에 즉 동물들이 이 농장을 다스리기 전에 원래 주인들이에요 이제 챕터 2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얘기가 챕터 2에 나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게 되냐면 챕터 1에 나오는 이 올드 메이저라고 하는 돼지가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면 훨씬 더 좋은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혁명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이 올드 메이저라고 하는 돼지 외에도 이 농장 안에 있는 뭐 돼지, 개, 또 닭, 그리고 뭐 비둘기, 양, 소, 그리고 말, 염소, 그리고 덩키, 당나귀 이렇게까지 많은 동물들이 이제 챕터 1에서 다 나와가지고 올드 메이저의 이 연설을 듣습니다 자 이게 등장인물이고요 챕터 1 들어갈 건데 챕터 1은 이제 제가 이렇게 A4로 여러분 출력하시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챕터 1 전체는 11페이지, 6페이지예요 6페이지 요것을 이제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정도씩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총 챕터 1을 3개의 강의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1강은 이렇게 1페이지 반 정도예요 시작은 Mr. John's of the manor farm had locked the door 라고 하는 첫 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의 요 부분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 맨 마지막에 Without listening to a word of what he was saying 까지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일단 가볼게요 쭈입니다 동물농장의 첫 문장 Mr. John's of the manor farm had locked the henhouses for the night 이제 밤이 돼서 henhouses, hen은 암탉이죠 암탉, 수탉 이름이 다르거든요 henhouses를 had locked, 잠갔고 but 그러나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국이 잠갔는데 그러나 was too drunk to remember to shut the pop holes 이럽니다 pop holes는 저기 그림에 있는 밑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구멍인데 pop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구멍인데 이걸 shut 하는 것을 기억하기에는 too drunk, 너무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놓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구멍으로, pop holes로 동물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보죠 As soon as the light in the bedroom went out 자, go out, 불이 나갔다 한국말에 나갔다 영어로는 go out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침실의 등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Mr. John's와 Mrs. John's가 자고 있는 bedroom에 light이 went out, 나가자마자 there was a stirring and a fluttering 했는데 stir는 여러분 커피나 이렇게 차 마실 때 희졌는 거 그게 stir, flutter는 나비나 새가 이렇게 푸드덕푸드덕 하는 거 이게 flutter예요 뭔가 소란이 있었다는 거죠 All through the farm buildings 농장에 있는 여러 건물들에서 왜 이런 stirring과 fluttering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What had gone round? 제가 이렇게 노랗게 칠해놨는데 What had gone round? 이건 이제 덩어리 표현이에요 말이 go round, 돌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무슨 말이 돌았을까 이 word의 내용이 뭘까 이걸 좀 궁금해하고 계셔야 돼요 During the day 하면 낮 동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day는 날, 그러니까 Sunday, Monday 하는 날이 아니라 낮을 얘기해요 낮 했던 동안, 낮 동안에 따로 대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절이 word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돌았냐면 Old major 하고 쉼표가 두 개 나오죠 The price middle white bore 하고 쉼표가 또 나오죠 그럼 더 price middle white bore가 앞에 있는 old major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기 이제 bore에 제가 또 노랗게 칠해놨는데 아까 여러분 암탉 생각나세요? 암탉이 영어로 뭐죠? henn이고, 숱하고 또 kak이라고 달리 불러요 아니면 루스터라든지 동물들을 여자애냐 남자애냐라는 걸 이름을 따로 부르는 게 영어에 많습니다 영어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bore라는 말은 숱돼지를 얘기해요 암돼지는 sow라고 s-o-w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old major는 the prize 하면 굉장히 상품가치가 좋은 최상급 middle white bore 숱돼지인데 이 old major가 head of the strain stream on the previous night 그래서 이제 previous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and wish to communicate it to the other animals 했는데 이제 wish to 뭐 하고 싶었냐면 communicate it 그때 이제 이시 가르치는 건 꿈이겠죠 그 꿈을 the other animals 자기 말고 나머지 동물들에게 communicate 소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들으러 다 모여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조금 뛰어넘어 보면 it had been agreed tha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it은요 그것이 라는 물론 뭔가를 지칭하는 말인데 it이 가르치는 바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그게 이렇게 말할 때가 영어에는 참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고 계시면 뒤에 대절로 설명을 해줘요 대절이나 투부정사로 그래서 이제 먼저 말한 it을 가 주어 혹은 감옥 적어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it이 나왔을 때 뭘 지칭하는지 알겠으면 아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르겠으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구나 이렇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it had been agreed that 하면 동의가 되었다 뭐가 동의됐냐면 대절을 설명합니다 they should all meet they they가 누굴까요 다 모여야 한다 they 그렇죠 all the animals farm animals가 should all meet 다 모여야 한다 in the big barn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런 이제 그 농장에 있는 헛간 큰 big barn에 모여야 한다 as soon as 뭐 하자마자라는 말이죠 Mr. Jones was safely out of the way 해서 이제 out of the way way는 길인데 길 밖에 간다는 거는 안 보이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짠 저리 멀리 가면 바로 모입시다 이렇게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 이제 돼지 그림이 나왔습니다 돼지에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는데 돼지도 이런 게 뿔이 있는 돼지가 있잖아요 이 뿔을 저 마지막에 노랗게 칠한 touches라고 하는 이 뿔이 있는 이렇게 생긴 이제 아마 돼지였을 것 같아요 그 old major에 대한 설명입니다 he was 12 years old 와 12살이면 꽤 나이가 든 거죠 동물이니까 어 근데 이제 꽤 나이가 들었고 and they had lately grown rather stopped 했는데 lately라는 말은 이제 late만 하면 늦은이지만 lately라고 l-i를 붙이면 이제 최근에라는 말이 되죠 어 여러분 근데 늦은 것과 최근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 되게 늦게 왔어 그러면 최근에 온 걸까요 그게 어제 되게 늦게 왔으면 엄청나게 늦게 와서 새벽 5시 들어왔으면 최근에 왔네요 그쵸 예 그래서 늦게와 최근에가 어 되게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어제 엄청나게 늦게 와서 새벽 3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최근인 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ate과 lately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 뭐 이런 류의 설명들을 이제 많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최근에란 말이죠 최근 들어서 grown rather stopped 했는데 stopped은 이제 빵빵한 걸 말해요 저기 보면 ou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너무 빵빵해지면 이게 막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stopped이라고 하는 게 아니냐 rather 다소 빵빵해졌습니다 살이 좀 쪘습니다 좀 shape이 좋지 않죠 그러나 he was still a majestic looking pig 했어요 majestic 하면 아주 장엄해 보이는 그런 여전히도 꽤 품위가 있어 보이고 장엄해 보이는 돼지입니다 with a wise and benevolent appearance 했는데 wise 지혜롭고 benevolent 이 단어가 좀 길잖아요 제가 긴 단어 쉽게 가르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자 benevolent는 bene 더하기 vol 더하기 ent거든요 근데 bene는 cafe bene bene 통 bene 이 bene라는 부분의 뜻은 good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vol 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volunteer 이게 자원봉사 자원하다 이거잖아요 의지를 말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 그러면 benevolent 이렇게 되면 좋은 의지를 가진 이렇게 붙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만들면 호의의를 가진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wise하고 benevolent한 그럼 사람들한테 여기는 동물이지만요 잘해 주려고 하는 그런 꽤 인자해 보이는 호의를 가진 것처럼 appearance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in spite of the fact that 자 제가 이게 쭉 노란색을 칠했는데 in spite of the fact that 제가 발음하는 게 마치 한 단어로 읽는 것 같죠 띄어쓰기를 무시하시고 in spite of the fact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이렇게 자꾸자꾸 발음하는 저처럼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in spite of the fact that 조금 빠르게 in spite of the fact that 두 박자 in spite of the fact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나중에 이제 한 박자가 돼버려요 in spite of the fact that 전체가 거의 한 단어 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는 한국말에 해당하죠 자 좀 전에는 되게 멋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에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조금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his touches 그의 그 이빨이 had never been cut 해서 한 번도 잘린 적이 없으니까 언제든 와서 박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그래도 겉으로 보면 꽤 wise and benevolent해 보였다 겉으로는 참 멋있어 보이고 좀 이 사람이 이 돼지가 진짜로 benevolent한가 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메이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총 5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번에는 이 책의 아주 주요 등장인물인 horses, cart horses 카트를 끄는 박서와 클로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꿈 얘기 들으러 온 거죠 walking very slowly, 느리느리 and they're setting down their vest, hairy, hoops 그래서 vest 아주 큰 hairy, 털이 잔뜩 난 hoops, 말발굽을 set down, 내려놨는데 with great care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왜 이러느냐 last하고 should가 합쳐지면 뭐뭐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에요 last, there should be some small animal concealed in the straw 하면 straw 거기 이제 brown이니까 거기에 straw가 많죠 근데 거기에 conceal이라는 건 숨기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뭐 나면 이제 컨실러 붙이는 거 그래서 concealed in the straw가 앞에 있는 animal을 수식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집더미 안에 숨겨져 있는 a small animal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내려놔야지 도망가래는 도망가잖아요 즉 이 동물들이야말로 이 말들이야말로 정말 benevolent한 말인 것 같아요 조심조심 이제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이 중간에 이제 제가 뛰어넘은 부분에 많은 동작,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등장하는 동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last verb, 마지막에는 came the cat, 고양이가 옵니다 who looked round, 그러면 고양이가 이렇게 round, 동그랗게 본 거예요 as usual, 보통 이제 이 고양이들이 조심성이 많잖아요 보통 그렇듯이 looked round for, look for가 합쳐지면 찾다 이거죠 the warmest place,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서는 and finally squeezed herself in between boxer and clover 그래서 아까 그 horses, 말 두 마리 boxer하고 clover 사이에 squeezed herself in squeeze는 이렇게 꽉 레몬즙을 짜든지 애기를 꽉 안아주든지 이게 squeeze인데 자기 자신을 꽉 끼워가지고 사이에 끼어든 겁니다 가장 따뜻한 곳이겠죠 there, 거기에서 she purred contentedly contentedly 라는 말은 오늘 설명하면 긴데 그 만족스럽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함하다라는 동사 contain 아시죠? contain 거기에서 온 말인데 뭐를 포함하고 있으면 뭐가 많으니까 좀 머리에 든 게 많아지면 생각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밥을 많이 먹거나 뭐가 포함한 게 많아지면 좀 이제 뿌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contentedly죠 purr 라는 말은 이제 고양이들이 몸을 기분 좋을 때 부르르 떠는 거 그래서 기분 좋게 만족스럽게 몸을 떨었습니다 throughout major's speech major가 연설한 내내 부르르 가끔씩 몸을 떨었는데 without listening to a word of what he was saying what he was saying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a word 한 단어도 듣지 않고 그냥 그 따뜻함만 즐기고 있는 동물도 물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major의 꿈 얘기를 들으러 온 동물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첫 수업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이따가 두 번째 강의도 설명드릴게요 또 설명드릴게요